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씨가 당선이 되었으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 이재명 당선인에게 신임을 묻고 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임을 묻고 신임을 얻지 못했으면 물러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권 교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임기를 이유로 해서 물러나지 않는 거 그거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장다정 변호사입니다 오늘 방송은 사진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거라는데요 지금 정치 사회적으로 매우 논란이 있고요 이게 여론도 분열되고 국론도 분열되고 여야 간의 어떤 정쟁의 불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의 사진 영상인데요 제목을 보면 감사원의 반격의 서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들 아실 겁니다 정치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떤 사안인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권이 교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보장을 이유로 해서 물러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 정부 물러나기를 원하는 현 정부하고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장 그런 사태 환경부 사태 그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그건 범죄 행위다라고 일단 판례가 결정했기 때문에 강제로 어떻게 쫓아낼 수는 없죠 본인이 안 나가겠다고 하면 특별히 결격 사유 또는 그런 면직 사유가 없는 한은 강제로 쫓아낼 수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 아마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전현희 위원장이죠 임기가 보장됐다 그래서 못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저는 진영 논리 어떤 진영의 정치적 유불리 이런 걸 떠나서 과연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국정의 원활한 운영 그리고 정권 교체한 국민의 의지 의사에 부합하는 것인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한번 관련 기사를 한번 볼까요 최근에 기사인데요 지금 감사원이 전현희 위원장과 야당은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를 감사를 했죠 그런데 그것이 표적감사다 전현희 위원장의 사퇴를 노린 표적감사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전현희 위원장이 감사원 측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그렇게 했고 이에 대해서 감사원은 감사원 일부 직원들이 감사를 방해했다고 해서 또 형사고발을 또 수사를 의뢰하겠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정말 대립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참 이게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이런 정권 교체가 된 후에 이른바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또는 국회에 동의를 얻는 그런 정무직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장의 올바른 처신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까 합니다 보통 정무직 공무원 대표적인 곳이 국무총리 행정각보장관 등 국무위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공공기관장이 되겠죠 그다음에 또 대법관이라든가 또는 감사원장도 다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정무직 공무원들을 대통령의 신임관계 대통령의 신뢰가 어느 정도 필요하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는 이렇게 그룹으로 그룹핑을 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통령의 신뢰관계가 신임이 필요한 정무직 공무원은 바로 국무총리 행정각보장관 등 국무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신임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은 임기가 없죠 언제든지 대통령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대통령이 경질하는 것 그것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그것이 나쁘다고 얘기하지는 않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신임 대통령의 신뢰 신임이 필요한 곳이 저는 전현위 위원장이 있는 이러한 공공기관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요 예를 들어서 방통위와 같이 독립기관이 아니고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것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령에도 딱 그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중앙행정기관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대통령의 신뢰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타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 또 지원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야 원활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른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도 아닙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자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권익위원장 같은 공공기관장은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대통령이 물러나면 새로운 대통령에게 자신에 대한 신임을 묻고 그 새로운 대통령이 신임을 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내가 그 자리에 앉히겠다고 하면 깨끗하게 물러나는 것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올바른 올바른 온당한 처신이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전현의 위원장은 임기가 보장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에 임기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물러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임기는 여러분 임기는 그 임기를 보장하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그 임기를 제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그 임기를 채워야 한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무한정으로 그 기관장의 자리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임기를 몇 년 그 임기 한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예를 들어서 인정을 받으면 다시 여림을 할 수 있다든가 그렇다는 취지로서 임기를 둔 것이지 이렇게 새로운 대통령이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임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 임기를 채워라는 취지에서의 임기 보장은 아니라는 얘기죠 만약에 전현의 위원장같이 그런 공공기관장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었다 그러면 같은 정권이잖아요 정권이 교체된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또 전현의 위원장이 과연 나는 임기가 보장이 됐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난 당신을 믿지 못하겠다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임기가 보장됐기 때문에 안 나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하거든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전현의 위원장 또 다른 공공기 위원장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또는 당선인에게 자기의 신임을 묻고 신임을 얻지 못하셨으면 나갔을 것이라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그런데 정권이 교체된 정당 소속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오히려 임기 보장을 이유로 해서 물러나지 않겠다 저는 그것은 정부직 공무원으로서의 올바른 처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물러나지 않음으로 해서 오히려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과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그 국민권익위원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이것은 공익적 차원에서 국가의 어떤 행정력, 행정, 운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현의 위원장 개인의 그러한 이익과 그러한 것으로 인한 어떤 공론 분열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와 타 행정기관의 어떤 관계 등 그런 거, 그런 공익적 측면을 비교해 봤을 때는 글쎄요, 다른 사람은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공익적 측면에 손해가 더 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감사원장이라든가 대법원장처럼 정권이 교체됐다 하더라도 그 자리는 독립기관이고요 그다음에 또 그 자리의 성격상 그것은 새로운 대통령과의 어떤 신인관계가 필요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는 정권이 교체됐다 하더라도 당연히 물러나야 할 자리는 아니죠 그런 자리가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 그런 대통령의 신임, 신뢰관계가 필요한 공군기관장은 새로운 대통령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면 신임을 묻고 신임을 얻지 못하면 깨끗하게 물러나는 것이 맞다 하군다나 정권이 교체되었다면 그러한 자세는 더욱더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정치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공군기관장의 사태와 관련해서 저의 판단, 저의 견해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